브리핑 서울 함께 하겠습니다. 전일 마감값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코스닥 장 막판에 강하게 힘을 내주면서 1%가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2630까지 튀어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767포인트 전일 종가가 전일의 고가로 찍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팔자는 어제도 이어졌는데요. 매도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강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7천억 원 넘는 매도 역시나 전기전자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이 됐었고요. 구원투 수준은 최근에 기관이죠. 기관이 거래소 쪽으로 7거래일 연속의 매수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환호를 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4%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지준률 인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0.5%포인트 올해 안에 인하할 거다. 그 시기를 좀 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앞으로 주담대나 정책금리도 추가적으로 좀 인하 랠리 펼치겠다라면서 그 유동성을 풀어서 긴급하게 시장을 살리겠다라는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에서 빅컷이 단행이 됐다 보니까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공포 속에 칼을 빼어든 중국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같은 흐름 속에 간밤에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강하게 튀어 올라가서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의 반도체주들의 그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LG 이노텍이 하락했습니다. 3분기 이익이 부진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이폰 16이 최근에 공개가 됐었죠. 기대 이하다라는 평가를 좀 지속적으로 받아갑니다. 판매량 자체가 좀 부진하게 잡혀가고 있고요.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그 실망감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LG 이노텍 목표 주가 대신 증권에서 현재 대비 10% 낮췄고요. 주가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쌈즈 엔터테인먼트는 3%의 상승, 오른폭을 좀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랑의 아추핑이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중국으로 진출을 했는데 벌써 관객 740만 명이 돌파가 됐다고 합니다. 자, 어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2차 TV 대선 토론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트럼프를 계속해서 좀 눌러가는 모양새 그려가고 있죠. 신재생 주가 튀어 올라갔습니다. 지금 4%포인트에서 한 5%포인트까지는 계속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급등세, 신재생 그 안에서 태양광, 풍력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통신 장비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의 통신사 3위 보다폰 아이디어에 4G,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게 됐다. 규모는 1조 원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로써 인도 통신 3사 모두 다 5G 장비를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통신주들이 모처럼 장비주들이 튀어 올라갔고요. 인텔리안 테크가 9%, KMW까지 일제히 좀 시세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시장 안에서의 주인공으로 또 자리 매김했었던 쪽은 2차전지였습니다. 진짜 2차전지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테슬라의 상승, 그리고 최근에 호재가 계속해서 탄생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에코프로가 8%, BM이 6% 올랐고요. 무려 LNF가 11%, 전해질 관련 주저, 엔캠은 9%의 급등을 보였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2차전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흐름에 따라서 최근에 2차전지가 동조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테슬라가 올랐거든요. 그 직전 이래 테슬라가 5% 가까이 올라서 250달러가 돌파가 됐는데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에서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47만 대 넘어설 거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기존 예상치가 46만 대였는데 더 생각보다 잘 팔렸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튀었고요. 이번 10월 2일에 인도량이 공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흐름 보여줄지도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10월 10일에는 로봇 택시가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일정들 잘 체크해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미국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6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 지금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해리스 트레이드 중심에 서 있는 2차전지 봐야 된다. 쪽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어제 에코프로가 급등했었죠. 양극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GM과 손을 잡고 앞으로 인리에서 양극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라는 그 풀이 평가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등 나왔었고요. 퍼스콜딩스는 주거래 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 수여를 좀 받습니다. 1조 원을 지급, 지원받는다라는 소식. 지난해 11월에 광석 리튬 기반으로 한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준공을 했고요. 현재 이 공장 만들어지고 있는데 완공이 된다면 4만 3천 톤의 수산화 리튬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이제 2차전지 봐야 될 때일까. 원체 이제 악재가 많이 나왔었다 보니 그 악재는 좀 선반영이 돼서 우리는 지금 진입을 해야 될까.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 잠시 후에 답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장 마감 후에 밸류업,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베일을 벗었고요. 100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 있는 종목 67개의 기업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3개의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정보기술과 산업재, 헬스케어 순으로 좀 고르게 편입이 됐다라는 분석들 나와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또 독특했던 건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 편입이 되어 있지 않았던 종목들이 좀 편입이 됐습니다. LX세미콘, BH 그리고 경동나비엠 같은 종목들 들어갔고요. 그리고 예상했었던 그 종목들 있었죠. 밸류업이라는 키워드 달고 있었던 종목 KT라든지 SK텔레콤, KB금융은 예상 밖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 굉장히 의문이 커지는 시점입니다. 어제 밸류업 지수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세론으로 좀 작용이 될지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2차전지 밸류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